자 그래서 혜원이 복화 이랬 후 자 시작하겠습니다. 그래서 소리 펜 하나, 넷, 하나, 하나씩 에 늪, 합쳐서 펜, 뜻은 펜 펜 펜 쓰기 펜 펜 펜 펜 이 쪽에서 소리 에 넷, 합쳐서 에이 에, 에, 아, 어 에, 에, 아, 어 에, 에, 에 OK. 뜻은? 남자. 남자. OK. 남자? Man. Man. 쓰기? M A N. OK. OK. 2개 해. 목요일날 안 나오면 대신에 2개 해. 2개 해. 2개 해. OK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2. Man. 계속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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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Jam. Jam. 하나씩. Z. Z. Z 아니야. 얘가. Z. Z 소리고. 얘는 Z 소리야. OK. A는? M. M. 합쳐서? Jam. Jam. 뜻은? Jam. Jam. Jam이지 뭐. 맞습니까? OK. Jam. Jam. 쓰기? J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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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계속해서. 소리? Tap. Tap. 하나씩? T. T. A. A. P. Tap. Tap. 뜻은? M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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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까는 거 놀러가서 매트 깔게 오케이, 그래서 깔게 매트 쓰기 M A T 소리 매트 매트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냅 하나씩 느 에 에 합쳐서 냅 냅 뜻은 낫잠 그렇지 낫잠 냅 쓰기 N A P 소리 냅 냅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맵 하나씩 느 에 에 합쳐서 맵 맵 뜻은 지도 지도 맵 쓰기 N A P 오케이, 좋아요, 소리 맵 랭 랭 랭 그렇지, 하나씩 랭 에 에 에 에 에 랭 랭 랭 랭 오케이, 뜻은 살찐 살찐? 아닌데 아, 잠깐만 랭 뜻이 조금 어렵긴 해, 잘 쓰는 단어도 아니고 숫양이야 됐습니까? 숫양 랭 랭 쓰기 R A M 오케이, 소리 랭 랭 오케이, 계속해서 캔 캔 하나씩 크 에 에 늑 합쳐서 캔 뜻은 깡통 또는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케이 그래서 할 수 있다 캔 깡통 캔 쓰기 C A N 오케이, 소리 캔 캔 계속해서 소리 FAT FAT 하나씩 F 에 T 합쳐서 FAT 뜻은 살찐 살찐, 뚱뚱한 살찐, 뚱뚱한 FAT 쓰기 F-A-T 오케이, 소리 FAT FAT 오케이, 계속해서 소리 땜 땜 하나씩 득 에 묵 앞쳐서 땜 안동땜 뭐 이런 거 할 때 물을 가둬놓는 커다란 호수 같은 것을 땜이라고 그러지 오케이, 소리 땜 쓰기 D-A-M 오케이, 소리 D-A-M D-A-M 오케이, 계속해서 B-A-T B-A-T 하나씩 B-A-T A-T 합쳐서 B-A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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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B-A-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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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